이렇게 배우시는게 이게 정수리 캐스팅입니다. 이게 지금 캐스팅 자체가 많은 보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. 초보자였을때는 이거를 이렇게 배우시는게 좋습니다. 한번 던져봐요. 저기로 가서. 저 뒤에 나올거에요. 가만히 계세요. 박수! 여기 있는 지금 줄이 제가 볼때는 여기 있는 줄이 지금 한 20m 남은 것 같습니다. 20m 좀 전 한 번 짓건데 여기가 줄이 한 150m 간기는 이런 자체거든요. 여기 지금 자체가 뒷만점이 안남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캐스팅을 배우십시오. 감사합니다.